빨리 달려 언제 가니 그래가지고 어 미친 테러 예고했다 테러어텍 4분 흠 흡흠흡흡흡흡흡 흡흡 흡흡흡흡흡흡 4분 뒤에 카발라 테러 한대 떠나거나 아니면은 뒤져라 이러는데 리스크를 안고 뒤져라 이러는데 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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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식빵아 좋아? 만족해 이 정도면? 흐흐흐흐 응이래 미친놈 거길 왜 찍어놔 이 또라이 저거 엑스자 누가 찍어놨어 야 엑스자 지워 쉬프트로 해야지 저걸로 하면은 맵 다른 애들끼리 다 보이는거란 말이야 야 우리 카발라 가볼까? 나 내려봐봐 내려봐봐 우리 카발라가자 내려봐 내려봐 스톱 스톱 멈춰봐 멈춰봐 멈춰라고 멈춰 멈추라고 카발라가게 멈춰봐 내가 운전하게 한번에 말좀 들어라 좀 내려봐 내려봐 카발라가서 구경하자 타봐 빨리 빨리 타 빨리 타 아니다 잠깐만 내려봐 어 잠깐 내려봐봐 식빵아 내려봐 식빵아 내려봐 내가 내가 뒤로 갈게 안되겠다 말 안듣네 아니다 하이 드셔 사랑했어 형 타러 구경 가야지 하하 열심히 달려왔더니 왜 뒤져요 카발라 구경 가게 달총아 카발라 폭탄 테러 한다고 해서 구경 가게 카발라 폭탄 테러 한다고 해서 구경 가게 식빵아 있어요 김치 decent 김치독스 김치독스 저기서 구경해야지 제이콥?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핸드타 sake 헐 어떻게 이리로 이렇게 빨리 왔지? 아까 전에 저쪽 맵에서 봤는데 내 갱 이름 바꿨어요 К selling taking fantasy 테러리스트 알렉산더 개멋있네 협박하는거 짱이네 아 왜 못올라가 이거 왜이래 아 설마 나 이거 죽음의 사단인데 누구먼저 올라가봐요 이거봐 이 지랄된다니까 이거봐 다음 다음 다음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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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닥이 혈련이에요 야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되지 이건 배드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되 근처에 총근 사람이 있었던데 뒤에서 밀어봐 나 밀어봐 밀고있어봐 밀어봐 어 밀어봐 쪼쪼 밀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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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전 일으키는 몸이에요 오케! 오케! 오케오케오케 총이 없어가지고 이거 잘만하면 돈 되겠는데 보디가드님 두 분 오셨네 헬로우? 헬로우 헤이 폴리스 웨어 이즈 테러리스트 아 이거 또 프로세싱 배워야지 안하나 이거? 진안하고 알렉산더하고 둘이 그 병 걸렸네요 관종병 진안하고 진안하고 관종병 걸렸네요 누가 이렇게 총을 쏴 김님 뭐라고요? 돈해? 아니요 저 90만밖에 안 없어요 돈이 경찰이 왜 총 쏴? 지금 이게 세컬 아이디인데 그 처음 할때 그 처음 할때 그 처음 할때 라스터란 놈이 저를 꼬여가지고 한 200만점 벌었다가 바로 0맨날 했어요 그래서 세컬 아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뭐 낚시질을 하면서 계속 돈 모은거구요 정말 이게 터지지 않겠지 근데 그런게 어디 떴나요 지금? 알라아 후아크발 알라아후아크발 바지 왜 이렇게 내려입었어 이 노인네 바지 왜이래 힙합이야? 알라아후아크발 저도 저도 아까 대마초밭에서 잡혔어요 대마밭에 아 총 쏘는거였네 테러가 뭐야 엄마 빨리 태어나야돼 빨리 빨리 터지는거 구경해야돼 위에 구경 구경 빨리 빨리 구경 러시아 뭐지? 메테리얼이 뭐에요? 러시아 어 차 들어온다 어 차 들어온다 뭐지? 경찰차는 아닌거 같은데 경찰차는 아닌거 같은데 오케 하하 하하 힝 존나 무섭다 외국인들 저 다 켰는데 경찰이 잡은 애 누가 끌고 다니네 아 펌프 빠돌이 유님 감사합니다 펌프 빠돌이 뉴 님 감사합니다 저의 동작은, 마야 Allaaaaahu Akbar Allaaaaahu Akbar Alla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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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áa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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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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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여기서 삼천 궁료를 보여줍시다. 다 일어서세요. 형제들이여 일어서십쇼. 형제들이여 일어서세요. 형제들이여 한 명씩 내려가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한 명씩 내려가겠습니다. 혜치베 끌고 다녔어 자 형제들이요 알로와크발 아 근데 저 여기다 다 실었는데 양키 또라이 양키 완전 미쳤 양키 완전 돌았어 우선 한번 해보고 실험용으로 니넨 어디서 썼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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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충충충충충충충충충 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 비밀니교ador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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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맨 점프 점프 맨 이거 뭐지? 이거 풀어주는게 뭐예요? 어허헣헣헣헣헣헣 헉헴헣헴헣 헉헣흑 안다줘 퓨 돌려보소 음흥흥흥 어이러지 빠에에에에에에에 평화와 자유에 나라 평화와 자유에 나라 평화와 자유의 나라 이곳 김님 차 빠셨네요 소피아입니다 김님 갖다 파세요 차 이거 제가 예언하건데 왼쪽에 우리 크루원들 여러 명 자살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로 오기 위해 잠깐 기름 좀 이곳으로 오기 위해 100% 자살 시한 우와 50원 있으면 고쳐주네 병원이야 오토바이 기름 왜 이렇게 빨더라 아니 미친 성당을 교회로 만들었어 이 또라이들 가자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 뭐지 dp포인트 24로 이거 뭘 가져다주러 왔는데 뭐지 퀘스트가 있네 뭐야 이거 길이 애매한데 산을 넘어가야 하나 뭐야 배달퀘야 넘어가야겠죠 이걸 언제가 밑에 한 백만원 주나 아니면 여길 펴가지고 식빵아 형아 태워가지고 그 밑에까지 좀 태워다줄래 그러면은 형 타이탄포를 하다 올게 그래 그럴까? 뻥이야 아아... 흐흐흐흐흐흐흠... 아... 짜어어어어어... 하나펜이 줘야 고마워... 히로인... 저 넘고 있어요... 너무 돌아가요... 지금 히로인 얼마 정도예요? 응... 이제 프로세싱 하러 가는데? 프로세싱 캐지는 건 금방 캐져요? 똑같아요? 마리와나랑?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이 캐지면 상관없지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돈을 안 가져왔는데 이게 풀 나무 있는 데서만 캐는 게 아니고 일단 가서 얼마인지 보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캐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 한 명이 에이 한 명이 에이티엠 뒤에 앞에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안참다 저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2팀님 감사합니다 그럼 드릴게요 2팀님 감사합니다 3더기 3을 지정해 3더기 3을 지정해 3더기 3을 지정해 기다려주세요 마약이니까요 자 차 끌고 히로잉 캐러 가자 히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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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사야 되겠다 완전 패가 집 쓰러지게 생겼네 일단 제가 보고 올게요 트럭? 트럭 파는 데가 없나요? 야 이거 한 탕하면 4만 5천원 한 탕하면 돈 좀 많이 벌겠는데 예? 4만 5천원 히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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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5천원 라이센스 좋아 정보를 얻었다 좋아했어 저 필로폰도 배웠는데 필로폰 6만 5천원이에요 필로폰은 그럼 필로폰이 다 비싼거 아니야? 아 미친 ATM기 아 이 돈 안 갖고 왔네 수빈아 내가 들어가 봤는데 안 벗더라 돈 없어서 프로세싱을 못합니다 아 ATM기 여기서 머나? 아 한참가네 저기서 있어요 ATM기 여기 근처에 어딨는데 아 여기구나 또 산을 넘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선 한 명이 배워서 해줄까 가방도 사고 ATM기도 열고 돈이 없어 어디지 아 여기 이거구나 그럼요 제가 그 ATM기로 한 분한테 4만 5천원 드릴테니까 그 분한테 다 몰아주세요 4만 5천원에 트럭이 아까 얼마였죠? 방금 봤을 때 트럭 얼마였어요? 다음에 올 때 돈 가져와서 배워야겠다 방금 트럭 얼마인지 보신 분 4백5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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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까지 사는데 6천원 7천원 14만원 15만원 꺼내면 되겠네 천원 체내랄 채널랄 건색 여르uß؛ 체내랄 안에 내려갔다가 Norvo 이러고 would 근데 갑자기 맞아서 터지는거 아냐 왜? 원래 있을때 쓰고 즐기고 없으면 또 통이 계신물만 현상으로 쉬워만 예? 원래 그런거에요 못돌아버리 거기 계신물 한번 이런 말씀해주세요 거의 멀리서도 아 거기로 보내지는구나 ATM으로 아 얘 아니잖아 뭐야 제 이름 뜨죠?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아 맞은편이구나 저거네 저거 예 이거네 근데 대마가 얼마였죠? 팔았을때 한개당 기억이 안나는데 천.. 천 얼마였나? 초록색이랑 아 2천 얼마였나? 초록색의 옷이 아 이거 큰일났네 오케이 완벽한 ATM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근처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완벽한 기도비닉이다 아.. 여기까지 와야나? 제가 직접 불러갈게요 아 다시 갔다 캐.. 아 뭐야 히로인 캔사람 저희밖에 없어요? 대답 안해야되요 사람이 안와 초록색 모자 오케이 됐다 야 완벽하지 이 기도비 초록색이지야 완벽한 기도비 마을갔을때가 위험하겠다 비하다가 가도비 멈추다 아기 저는 아기 예방 저기 아기 정제를 헐 비싸네 아 코카인이 2천원 넘는다고요? 티로이는 얼마지? 오케이 풀템샷 45,000원 14만원 있어야 되는데 14만원 있어야 되는데 어 빨리 바꿔야겠다 흐흐흑 흐흑 흐흑 핵 음 해보거야 수고했어 야 이거 진짜 사오꼬이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기 근처가 다 산이에요 위에 바로 가야지 폐가 하나 있어요 폐가 거의 다 왔어요 어디지 얘 이거 한번 팔아보고 썩 좀 해야지 음 30분 안에 저긴 도착하겠지 뭐 아 맞다 차 안가봐서 모르겠어 저 여기까지 가면 차가 없어져요 아.. 갔다 올 시간이 안 되겠는데 흐으으으으으 갔다오는 올 시간이 안 되겠네 차 샤벡야 차백 샤벡 하나 우선 한번 해보겠어요 예 지금 저는 사과..사과보아도 팔고 있는데 사과 진짜 돈 조금 주잖아요 뭐...디아 이거 저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외국인이 3천원 줘가지고 그걸로 돈 모으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만원 있지 않나? 에이팀 다 뽑았는데 누가 비겨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다 만원만 줘요 뭐까 7만원이니까 이게 어 다 오셨다 보인다 여기다가 저장시켜 놔야지 일루 일루 아니야 2층에다 두면 또 아 해치백 여기서 느리잖아요 렉 때문에 또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어 일반도로는 아니면 여기다 놔두고자 했지 SUV는 계속 표정이 돼가지고 싱크덱이다 좋아요 거기 아니에요 여기 더 허름한데 아웃